가을의 끝자락을 즐겨두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14도까지 오르며 어제만큼 온화하겠는데요. 내일도 기온이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르겠지만 중부와 전북 지방에 비가 한 차례 지나면서 오후부터는 찬 기온이 강해지겠습니다. 모레 아침에는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옵니다. 기온 변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재 영동과 경북 북동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기는 해도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체로 말리지 않습니다. 기온이 맑기만 할 것으로 보여서 건조한 대기를 해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화재 사고도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난 가운데 구름만 일부 지나고 있습니다. 공기질도 무난한 수준인데요. 오늘 하늘에 구름만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늦은 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부터 비가 차츰 시작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광주 18도, 부산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소 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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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